과연 폭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연기금이 저가에 매수를 했는지, 바닥에서 담았는지 투자주체별 코스피의 일자별 순매수 현황입니다. 최근 시장이 영 힘든 게 지수가 폭락했음에도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에 이 연기금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순매도를 일관하면서 지수 하락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50년 만에 채권이란 주식이 가치 박살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주식보다 채권 상황이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적으로 매수세가 쏠리지 않는 것이죠. 기관투자 입장에서. 이 가운데 3분기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 10월이 되면서 운용사들의 지분 공시가 지금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 연기금이죠. 그리고 그 연기금 중에서도 행정공제, 국민공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 탑은 국민연금입니다. 여기가 거의 9월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국민연금이 전일 총 74종목에 대해서 매매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폭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연기금이 저가에 매수를 했는지, 바닥에서 담았는지, 이 연기금의 매매 현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연기금의 매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들어서 지분을 확대한 종목, 신규 보유 플러스 지분 확대 합쳐서 35종목이고요. 지분을 축소한 종목은 38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늘린 종목보다 오히려 줄인 종목이 좀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한 종목 수도 총 74개입니다. 하나는 그냥 지분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매매한 종목의 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 3개 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적었다. 아무래도 하락장에 분주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라기보다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분을 축소한 종목보다 지분을 늘린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지분 확대 플러스 신규 보유 종목 합치면 69종목이었죠. 그런데 지분을 줄인 종목은 45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분을 축소한 종목이 많았다. 어떻게 본다면 3분기 시장이 2분기보다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애매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좀 줄이거나 손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압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을 해서 조정을 했다. 좋은 종목은 더 사고 아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히 지분을 줄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어떤 종목의 지분을 줄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3분기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늘린 종목의 섹터 분류입니다. 지분을 많이 늘린 섹터로는 음식료, 건설과 플랜트,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게 2분기 지분을 많이 늘린 섹터와 비슷합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지분을 많이 늘린 섹터가 에너지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였습니다. 뭐 정유라든지 전통 그런 에너지 산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어요. 자 두번째가 뭐였죠? 바로 건설과 플랜트. 그리고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음식료라든지 즉 3분기의 지분을 많이 늘린 섹터와 2분기의 지분을 많이 늘린 섹터가 어느 정도의 교집합이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거는 지분을 줄인 섹터 역시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분을 축소한 섹터도 반도체, 제약과 바이오인데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와 제약과 바이오가 각각 좀 지분을 많이 줄인 그런 섹터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지분을 늘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음식료입니다. 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인 곡물 가격. 이게 2분기 들어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근데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판가 인상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즉 제품 가격은 오르는데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일단 첫 번째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포커스가 경기 침체로 가고 있죠. 경기 침체 강한 주식은 무엇이죠? 필수 소비재. 아무래도 이 음식료가 필수 소비재에 속하고 이에 따라서 경기 방어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음식료 섹터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건설과 플랜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주를 매수한 게 아니라 이 플랜트 중에서도 플랜트 기자재 주식들을 많이 담았다. 대표적으로 태강과 성강 밴드를 들 수 있죠. 2022년 2분기 태강과 성강 밴드를 국민연금이 5% 지분 신규 보유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 들어서 이 두 주식에 대한 지분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이 지분 신고를 한 다음에 지난 2분기 때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LNG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플랜트 발주가 드러나면서 이 피팅 벨브 쪽 수요가 늘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근데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2100까지 내려오면서 이 주식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줄곧 최고의 성장주로 군림을 하던 그런 주식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담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죠.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크게 두 가지죠. 미국의 재생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육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동시에 중국 쪽 밸류체인을 완전 무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섹터가 수혜를 볼 만한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2차전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축소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포커스가 경기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3분기 늘어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주식 비중을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악재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동성이 줄어든 시기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앞서 살펴본 모멘텀이 확실한 음식료, 플랜트,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돈을 넣기 위해서 좀 애매한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팔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3분기 지분을 늘린 섹터, 줄인 섹터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5% 신규 보유한 그러한 좀 배팅을 한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장의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한 신규 보유 주식입니다. 3분기 기준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부터 JVM까지 총 14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가총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7월 1일부터 10월 6일 즉 국민연금이 매수한 3분기죠. 그 시기 동안 주가가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기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슬슬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영업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 것인지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이번 분기에 몇 퍼센트 지분을 신규 보유했는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몇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번에 5.26%를 신규 보유했고요. 근데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코스피 지수가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노 신소재 보시면은 오히려 주가가 32%나 올랐습니다. 거의 뭐 딴 나라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노 신소재는 전자재료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죠. 실적도 괜찮아요.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59억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2%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이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2차전지 부분에서는 CNT 도전재를 생산합니다. CNT가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배터리의 기술 진화가 현재 3원계 그 중에서도 하이 니켈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니켈 비중을 얼마나 늘리냐 그 부분이 핵심인데 작년까지만 하나도 811 즉 니켈 비중이 8 코발트 비중이 1 망간비중이 1 최근에는 9 0.5 0.5 9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켈 비중이 90%까지 끌어올리는 그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차세대 배터리 정거체 리튬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용화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이후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과도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하냐면 하이 니켈에서 추가적으로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첨가제를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노 신소재가 만드는 CNT 도전재다. 양극재 부분에서는요 이 CNT 도전재가 하는 역할이 에너지 밀도를 높여줍니다.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응극재 분야에서는 안정성을 보완해 줍니다. 응극재가 기존에는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이런 것들이 쓰였는데 실리콘으로 대체를 하면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요. 충전 시간도 빨라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실리콘을 첨가를 하면 부피 팽창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피 팽창 이슈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CNT 도전재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나노 신소재의 증권가에서 현재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FPC 삼립입니다. 국민연금이 5.01% 지분 신고한 종목이고요. FPC 삼립한다면 바로 떠오르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이 포켓몬빵입니다. 올 초에 이 포켓몬빵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3분기 영업이 컨센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컨센서서도 최근에 5%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15% 즉 수익성 영업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포켓몬빵 매출이 전체의 한 5% 정도 차지를 해요. 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새로 애드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포켓몬빵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아이스크림 판매 전문점이 있는데 아침마다 항상 이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현재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포켓몬빵 외에도 베이커리 부문 신제품 출시 푸드 부문 판가 인상 및 저가 원재료 투입 등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세아 시멘트라는 기업입니다. 시멘트 주식 딱 들어도 재미가 없죠. 그런데 시멘트 주식들이 원재료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3번 정도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정말 좀 어마어마한 인상률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레미콘 업계와 분쟁이 심하죠. 파업도 하고 장난 아닙니다. 그 이유가 시멘트의 주요 원재료가 유연탄인데 유연탄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판가를 계속해서 인상을 했는데 다른 시멘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 가격에 대해서 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세아 시멘트만 유연탄 가격에 대해서 장기 옵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가격으로 유연탄을 수급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아세아 시멘트가 원가율 방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멘트 주식과 동일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지갑을 열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JVM입니다. 이 기업은 국민연금이 한 5.01% 지분 신고를 했죠. 약국 자동화 시스템 국내 1위 회사입니다. 약국 자동화 뭔가 좀 매칭이 안 되죠. 약국에서 약을 소분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JVM이 만드는 그 기계로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니치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JVM이 이 분야에서 국내 1위입니다. 원래는 그냥 단독적인 기업이었는데 예전에 이 한미그룹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고요.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최근에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들이 34% 증가를 했는데 수출 증가율이 47%입니다. 해외 쪽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완제품 소분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4월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이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현재까지 16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범 운영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2024년에는 시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분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소분돼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만약에 법 개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건기식 같은 경우에도 소분을 통해서 포장을 해서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JVM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큰 시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대 주주인 한미사이언스가 최근에 한미헬스케어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하는 의중을 보여줬는데 그런 차원에서 JVM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국민연금이 3분기 폭락장에 어떤 주식을 저가 매수했는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IRA, 인플렛 감축 법안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반사의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을 좀 담았다. 추가적으로 플랜트 기자재, LNG 관련돼서 태광, 선광밴드 이런 주식도 좀 담았단 말이죠. 모멘텀이 확실한 그런 주식에 집중을 했다. 그리고 음식료 주식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실적도 괜찮은데 이 경기침체라는 악재 가운데서도 뭔가 필수 소비자로서 확실한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역시나 국민연금이 잘 챙겼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몇몇 종목만 이렇게 건드렸다. 나가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어지럽죠. 며칠 반대기 나왔지만 악재가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 산 주식 무조건 같이 살아 라기보다도 여기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앞서서도 2분기, 3분기 매매 내역 보여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호흡이 좀 긴 편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매매 현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신 다음에 특히나 이게 주가가 최근에 너무나 많이 빠시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무린 주식이 많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하신 다음에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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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